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눈앞에서 액자를 놓치고 말했다.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가. 어? 누가 이곳으로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네. 그녀를 찾아야 돼. 아, 이런. 그녀는 이미 이곳을 떠났다. 먼저 날 루사노 수도원으로 데려다주게. 그곳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네. 그저와의 짧은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곳은 선도, 악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모두 공존하며 그들은 죽어있던 기억들을 찾았을까? 쓸데없는 감성은 나아주야. 엄마, 왕도, 아름다움도, 악도, 악도. 흐허허허허헣. 흐허허허허. 어? 으허허헣. 흫, 흐허허허헣. 흐허허헛. 크, 흐허허허허. 으하허허. 흐허허허헣. 헤й니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헴 이건 기억을 잃어버린 것들에게만 튀어낸 이를 비치기 내 이름, preserved 길이다! 네! 흠 으아악 으 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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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헁 에엥 괴물을 만들어냈군 맞아, 테라두 그래서 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지 달빛이 이렇게 환한 적이 있었던가? 시간이 됐군 자, 이제 실컷 구경해 우리가 펼치는 신비로운 광경을 제대로 꼬여버렸군 너무 늦었어 설마 어울리지 않게 나와 인생에 대해 얘기하려고 부른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야? 자, 그냥 늦었구나, 이글 축하의izado 이제 날씨가 나온다 네네네 또 할아버지